I want to do it too. That job you have. 맞게 했어요? 떨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연입니다. 이렇게 인사 뵙게 되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나의 프로필과 팩트 가보자. 일단 이름 박주연. 제 영어는 이거예요. 저희 벌스데이는 10월 15일? 아닌데? 저는 10월 5일이에요.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11005거든요. 그게 제 생일이에요. 원래 게임 아이디였어요. 롤 아이디를 참고로 시작을 했었는데 열심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미 부탁드려요. 제 키는 166이고요. 웨이트는 그냥 냅두죠. 블러디 타입은 저는 B형이에요. B형. She's kind, friendly, and easygoing. Easygoing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 급한 편이라 She likes dancing. 막 잘 추는 건 아니지만 몸치는 아니다. 바나나 바나나 내 가치관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생겼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해라. 내 일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People say she looks like twice Diane.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건 심은하 선배님이나 강소라 선배님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심은하 선배님은 저희 어머니가 되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젊으셨을 때 그리고 강소라 선배님은 처음 써니 데뷔하셨을 때 제가 배우를 하기 전에도 친구들이 저분 되게 너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들었어요. My dog's name is 복덩이. 여자고요. 제 살이에요. 복덩이에게 복덩아 언니가 많이 보고 싶고 언니가 간식 많이 많이 사놓고 기다릴게 아프지 말고 항상 내 옆에 있어줘. She knows English. I don't think so. 적당히는 할 줄 알아요. 여행을 좋아해서 몸으로 말하면서 배우는 거죠. I wanna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진짜 배웠어요. 혼자 여행을 다닐 정도는 거뜬하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명대사? 어떤데? 네 일단 제 눈에 규리와 지수가 보입니다. 야 오지 같이 좀 하자. 뭘? 니가 하는 알바 같이 좀 하자. 이거는 사실 표정으로 두 개들 일단 몸번호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규리를 야 오지 같이 좀 하자 니가 하는 알바 네 규리는 좀 눈이 좀 못됐어요. 영어 연기 저 첫 시도를 한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I want to do it too. That job you have. 맞게 했어요? 아 떨린다. 아 떨린다. I want to do it too. I want to do it too. That job you have. 맞게 했어요? 아 떨린다. I want to do it too. I want to do it too. 굿. 굿. 자 인도네시아 오케이. 도전. 아쿠주가 뭐이 굿. 포크르샨 양 카오 분야. 오케이. 프리리 굿. 오케이. 렐던. 아이스. 저는 눈이 가장 좋아요. 큰 눈도 사실은 아니고요.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눈인 것 같아서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해요. 걷든가. 뛰거나 대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래도 안 될 만큼의 스트레스면 저는 명상을 해요. 메디테이션. 저는 일단 제가 베네딕트 컴버 매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팬이에요. 너무 멋있다. 진짜 제 마음의 스타. 스타. 제 마음의 스타. 메이비 블랙 위도우. 사실 여자가 아니면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아이언맨이긴 한데. 제가요? 저는 근데 복덩이는 피카츄 닮았다고 생각해요. 이브이나.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네. 이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정적인 스파크형이에요. 이제 제 프로필이 끝나고 밑에. Do you like 박주현? That's me. 저는 당연히. 아이피 주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고 해주셨는데요. I love you too. 이거 댓글도 봐도 돼요? 아 나를 교. 결혼했다고 아는 사람이 있어? 성규 오빠랑 찍은 사진. 보고 결혼. I'm not married. I'm single. 가끔 종종 들어와서 봐야겠어요. 진짜 재밌네요. 한 번 읽어볼게요. 웃을 때 엑소 수호를 닮았다. 일단 수호 오빠는 저의 학교 선배. 오빠 군대 잘 다녀와요 건강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잘생겼다. 남자애같이 생겼다. 오히려 제 남동생들이 여자같이 예쁘게 생겼었고. 박주현 looks like. 심지어 주의 주도 스펠링도 틀렸어요. 제 이유예요. 박주현 looks like the gang leader. 어떤 면이 그렇지? 쓰신 분은 모르죠?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조금 거친 강하고 독한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웃음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왜 박주현 doesn't have Twitter?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더 많고 더 예쁘고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스타그램을 봐주세요. 그 다음 유튜브. 이때 진짜 더웠는데. 그래서 진짜 그냥 땀을 10분에 한 번씩 닦았어요. 지금은 양호해. 봐요 이제 뭐 입나. 저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 와 내가 이거 입어야 돼? 날씨가 8월? 지금보다 더 더울 때. 진짜 더웠는데. 이분은 얼마나 더웠을까.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나중에 꼭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성격이 좋다고도 해주셨어요. 누나 나 죽엉. 왜 죽지? 그래 백율. 이렇게 돈 벌이라고. 지금 제 재정까지 걱정을 해주시는 팬분들의 마음에 저는 진짜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돈 열심히 벌게요. 오직 비행기 값 버는 중인 백율. 인간 수업의 여파가 여기도 느껴지네요. 박주현의 미친 연기 모음이라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자니 좀. 나는 못 보겠네. 좀 예상치 못하게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감사하고 재밌는. 같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kick it off and celebrating, 시작! 농업 ethics 곳. 네 대도 barn piromark에서는 감사합니다.